하나님의 육신 육체가 타락된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대상 하나님 구원의 대상인 사람은 혈기에 속하는 속되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네 더 좋은 효과를 위해 끄는 사람의 육체와 속성을 취해 사역하셔야 하네 사랑은 죄 이길 수 없는 육체이기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셔야 하네 사랑은 육체이기에 사람은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셔야 하네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타락시켰네 육체는 깊은 해를 입었고 눈이 멀었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 비우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이네 사탄과의 싸움이 사람의 대상 정복이네 동시에 사람을 구원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육신에 그의 사역을 하셔야 하네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타락시켰고 하나님은 사탄의 와신인 사람을 이기셔야 하네 사탄과 싸워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땅에 오셔야 하네 이것은 실제적인 사역 육신의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사역 영계에서의 사역을 땅에 실제화하셨네 그가 정복하시는 이는 패역한 사람 회배시키느니도 사탄의 와신인 사람 결국 구원 받느니도 사람이네 사탄과 싸워 같은 건 모습 가진 인류를 사탄에게 해를 입은 인류를 정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는 사람의 겉모습 취하셔야 하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정복의 대상이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네 하나님은 사람 되셔야 하네 그러면 그의 사령은 더욱 편리해지네 사탄을 이기시고 인류를 정복하고 구원하실 수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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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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